참가시니 칭찹니다! 소위 김킹! 유튜브 채널 MMPTY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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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뭐 타고 왔어? 저 실장님 차. 어디에 있어? 저희 한 10분, 20분 됐어요. 아, 그래? 들어가 있을게. 뭐 할 말 있어? 컨디션 어때요? I'm good. 조금 이따 봐. 제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할까요? 나 이거 해야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아, 좁혔다 가자. 정일 옆으로. 붙어. 정일이 옆으로 붙어. 좋아하는 목도리라고 미래가 줬는데, 미스테리야. 목도리로 할수록 반이 잘려있어. 아니에요. 반, 돌리면서 있을 거예요. 반이 잘려있는데? 어. 어, 그건 아닌데. 다시 키세요. 매직. 아. 아니야? 응해줘야죠. 와, 신기하네요? 아니잖아. 아이고. 와. 와, 진짜네. 난 미스테가 다 놀리는 줄 알았는데, 미래랑 아침에 싸우고 나왔거든. 반짜리가 왜 주냐고, 미래가 네가 자른가봐. 대답하기도 귀찮아서. 나한테 분명히 내가 자른다고 그러던데. 난 이렇게 하면 열리는지 몰랐어. 오 마이 갓. 보기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바보다. 이거 때문에 싸웠어요. 진짜 맞추네요? 반 잘린 걸 왜 주냐고, 잠깐. 진짜네. 근데 그거를 또 속았어. 은영이는. 오, 진짜네. 틱톡. 네. 모두가 틱톡 산맥이 온다. 대박이네요. 감독님, 불이 하나 터졌네요. 안 터진 듯이 나는 지금. 설수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제대로 터트려줄게. 기다려봐. 여기서요. 여기서요. 아, 이쪽에서요? 네. 여기 보이게. 아, 이렇게. 네. 눈 감고. 눈 감고 던져요. 알겠어요. 제가 10대? 그냥 던져요, 던져. 눈 감고. 손 나왔죠? 가까이 되게. 대표님이 다 나와요. 이건 그럼 이렇게 촬영해야 돼요. 세로로. 아니요, 더 밑으로 이렇게. 나, 내가. 아아. 위로, 위로다. 눈 감고. 택자. 아, 근데 그 중간에 그게. 오, 그게. 브릿지가 맞아서 잘 어울리긴 하던데. 그건 어울리는데. 이 전체에서 어디서. 아. 맞죠. 투로. 아, 네. 거기 끝에 우리는 맨날 하니까요. 저의 생각은. 트루로맨스를 3명이 끝나고. 트루로맨스 1명 하자. 네. 아, 백스피. 감아버리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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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네. 트루로맨스에서. 아, 말이. 예. 형님 그럼 백스피 지식으로 바로 감아버려. 그. 끼리리리링. 어. 으악. 으악. 이게 그. 인트로에서. 레지댄스 발음이 너무 좋아서. 이게 케이크 뭐예요? 케이크 부산에서. 오. 저 부산 공연에서. 네. 부부가 오셨대요. 오. 부부를 보고. 너무 즐거우셔서. 아내분이 혼자서 천원으로 지금. 택배에서 혼자 오신다고. 아 진짜? DM이 와있더라고요. 아내분이 혼자. 부산에 천원까지 오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오. 오. 그분이 또 이제 케이크까지 보내줬어요. 편지를. 편지. 그래서. 오늘 외쳐드리려고요. 음. 피아나 씨. 오. 이름을 외쳐드리고.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제가 명언도. 외우려고 하고. 멋진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저희들이 새로운 신인 힙합 아르밍으로 만들었거든요. M&M 비트완. 많이 모으세요. 있을 때 잘할 걸. 그때 나갈 때도 그렇게 안했는데 저. 어? 아니 진짜. 내꺼야. 내꺼야. 너 줘? 나는 비트밖에 안 되죠. 있을 때 잘할 걸. 요기 성만님 깊이네. 맨날. 그거는 5천원 멜로디에요. 지갑에 분명이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들을 때 말할 걸. 5천원 멜로디. 할성을 하시면 어떡해요. 지갑에 분명이. 예. 지갑에 분명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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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나 가사지 모르겠어. 지금 해. 두 노래. 지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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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내가. 너. 지갑에.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도 기계의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항상 휴먼. 휴머니즘. 인간이 소중합니다. 야. 맞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음악 휴머니즘이 가득한 음악을 하는 팀이 바로 MFBTY. 에이. 페니티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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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스마트폰? fili. 흥한 사진을 잘 찍으신다고. 잊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저 끝까지 찍을거야. 안에 나온 거. 엘이타임. 저희 포토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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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로마! 이지원!